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친환경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.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유치부와 1학년에서 3학년생이 참여하는 초등부로 나눠 크레파스, 물감, 색연필 등 미술 도구를 활용해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 우리가 그린 환경 사생대회는 환경을 사랑하는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절약, 나무 심기, 기후변화, 일회용품 줄이기,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친숙한 친환경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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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